동진이 형을 버리고 나한테 오란 게 아니고? 근데 너는 좀 마음을.. 마음을.. 동진오빠랑 데이트 한 4번 정도 했는데 표현을 해주는 게 조금 느껴졌던 것 같아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건 확실해 오빠 거나 정진오빠 거나 그럼 내가 누나를 선택한다고 해서 누나보고 동진이 형을 버리고 나한테 오란 게 아니고? 그건 내가 없고 내가 그동안 갈 건지 상했으니까 맞아 이해가 안 가고 좀 벙 쪘던 거 같아 둘 다 날 갖고 노는 건가? 이따가 저희도 방에서 얘기 나 할 얘기 없는데? 자, 들어갔어요 감사해요 형, 좀 쉬다 오세요 응 제가 쉬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